전혀 큰일 났다 업그레이드 빡세겄다 이거 계획은 좋았으나 실패했다 개호반데 돌로된 구조물로 교체하는 개념이지 않나요? 그쵸 그니까 아 근데 좀 기능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하나하나 다시 또 벽이랑 이런걸 만들어서 일대일 교환해야 된다는 느낌 아니야? 설마 저 모닥불처럼? 오반데 너무 오반데 그럼 너무 오반데 그럼 그거는 이제 안좋은거 아닌가요? 프레임이 영향이 생길거 같은데 골치 아픈데 이거 아 목화를 하나 더 해야겠네 여기다가 신경 안쓰고 있다보면 많아지지 않겠냐? 신경 안쓰고 있다보면 맞다 청동 화살도 만들어 그 독은 이제 저희 안나오나요? 독은 한동안은 못나오죠 나올래도 그 에센스 때문에 안쓰고 있다던데 아니 씨발 생각보다 존나 멋있잖아 샭 꼭 와 이거 청동주계 개 많이 처먹는거 좀 빡치네 계단계단계단계단계단 드디어 고로가 완성되었소 요 고로 뭔지 모르지 뭐하는건데 철 철괴제 련 철이 없잖아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었어 이건 좀 왜 고로가 건물이네 네? 어따설지 네? 네? 좋든거 같은데요? 선생님 고로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생겼나? 어 여기 딱 좋다 야 여기 아 아 그래요? 캬 흐헤헤 흐헤헤 존나 불안한 반응이네 썸네일 찍어야지 오 썸네일까지 와서 한 컷 찍으시죠 나름 긍정적인건가 아뇨 저는 긍정적인데 본인은 아닐걸요 왜 설치하는거에요? 서로 아닐거 같은걸 알면서 아니 보시라고 아니 보시라고 보고 회수해서 그 해수시라구요 해수시라구요 흐헤헤헤 어차피 안하실거니까 말투 씨발 흐헤헤헤헤 바로 싸움날 말투네 씨발 흐헤헤헤 야 이게 뭐냐 X같이도 생겼다 finished 먹방 먹방 끍짐 ama 흐흐흐흐흐흐흐 왜왜왜왜? 왜왜? 뭐야? 디코 터졌나? 여보세요! 예예 터졌구만 왜이러냐 디코 진짜 청동망치냐고 물어본 시점부터 계속 대답이 없길래 어?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 아 그것조차 못들었구만 아 디코 왜이러냐 딱히 근데 이제 대체제도 없고 그냥 그니까 막 나가는 느낌인데 청동망치도 그게 없어? 그 교체 그거? 어 없어 그냥 레벨업이야 야 이거 쩌네 선생님 혹시 나중에 다크 소울에 나올 만한 그런 성체로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다크 소울은 제가 캐올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애들 진짜 어디다 놓냐 이거 꽤 크다 그치 야 둘 때 어디다 뒀지 이거 둘 데가 없어 더이상 아니 점점 커져 씨발 시설이 목욕탕 폐업해야겠는데? 안돼 씨발 하하하하하하 줄겨나 빨리 폐업해야겠는데? 폐업해야겠는데? 어? 이대로 이동이 되네 어? 이대로 회수하면 나 나와지나? 그렇지 않을까? 아 이거 너무 크다 아니 씨발 점점 커지는거야 이렇게? 이런가봐 나도 솔직히 한 카피바라와의 이별이 준비되셨나요? 아니 뭔 소리야 카피바라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오히려 더 얼굴 안보고 이별하는게 더 전들기 전에 아 근데 동물털 포기 못하는데 아 아 아 맞다 살짝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 동물 수확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제 생각났네요 동물 수확량이 늘어났어 동물의 수확량이요? 그 캤을 때 아 까죽 그런거? 아 뭐 안하면 등껍질이 존나 하루종일 걸릴거라 그래갖고 등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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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이제 지나갔는데 이런상 여기도 되네 오 씨발 뭐야 여기 쩐다 여긴 왜 되냐 그러게 아 잠깐만 금속판 아 진짜 야 잠깐 나와서 방금 어지러웠어? 재료를 잠깐 봤는데 씨발 어지러웠어? 너무 어지러웠는데 방금 청동죽에 들어가는거 뭐였냐 방금 어차피 이거 휴일 안좋으면 이 알로에 농장 박살낼까? 음 뭐 너 하고싶은대로 해 아니 알로에 뭐 공급이 문제없으면 뭐 그래? 여기요? 여기는 여긴 무너질거 같은데 애매하고 너무 비효율적인데 아니 선생님 저긴 어때요 아 그러면은 거기 여기? 예 안 들어가더라고 한층 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저기 여기 이게 지금 얘를 아 오 음 아 아 어 어우 이렇게 해봐나? 다이리 밭이요? 아니 밭 지금 충분해? 두드릴줄 거 없어 오오오... 흠... 괜찮은데? 괜찮아? 아...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걸 어따놔야 되지, 시발? 갑옷단조대를? 자규기 이것도 크네 내려야겠다 자규기는 지하로 가서 하자 안 되겠다 반지하 내려가서 여기서 짜 도저히 위에서 만들 음, 얘 나쁘지 않아 갑옷 단조대다 올리고 어? 갑자기 계단이 없어졌네? 어, 어 센터가 살짝 안 맞아 아이, 공방 지옥 아니에요 아늑하고 좋지 뭐 개꿀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에이, 배지라뇨 청동화살은 어디서 만들더라 내가 이거 올라갈까 이걸? 뭐가 이 계단을 얘네가 이용할 줄 알까? 되겠지 진짜 우겨넣네 우겨넣 옆에 사다리 탈 수 있냐는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얘들 사다리 타는 기능을 알아 근데? 사다리가 어딨어? 사다리 없나 여기? 이 게임? 아, 이 고로 사다리 이거 왜 타? 그냥 디자인 아니야 이거? 어? 아휴 플러스터가 뭐야? 뭐라고? 플러스터랑 금속 부품이 지랄하네 야 거기 그 철개 재료에 청동 들어가는 거 실화야? 나 진짜 왜? 어, 청동... 내가 아까 잘못 봤나? 기다려봐, 철개 금속판에 청동주개 들어가네? 어? 근데 철개에 금속판이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철광석으로도 할 수 있네 이 안에 숯가루가 필요하네 숯가루 오메 와, 이거 어지럽네 쉽지 않군요 아까 보면 청동주개 들어가는 뭔가를 봤는데 나 공포스러웠는데 그게 금속판이었어? 돌마루 한 번 만들어서 깔아봐야겠다 아, 제발 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언제 다 만들어갖고 바꿔 옆에 계셨네요 아, 예 미쳤나, 진짜 아, 이거 안 돼, 이거 지랄하지마 돌 집안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ㅋㅋㅋㅋ 그거 좀 더 나은 건물 작업장이 있지 않을까요? 으아, 씨바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 몇 초가 걸리는 거야 건물 작업장 부품 2가 있긴 한데 아, 강철 2개 들어가네 뭐야, 나 전문 건축 설계사 뭐 열렸어, 씨발 자격증 땄어? 어 배럭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 저기, 나중에 저기 필리핀 쪽에 공장 하나 세우시죠 투자하시나요? 아, 제가요? 아, 투자해요? 원자재는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흐흫 흐흫 이런하면 되겠지? 뭐야 이렇게는 안 돼? 에이, 이거 하자고 건물 목재를 쓰긴 아깝지 이거면 모를까 이것도 애매한데? 하지 말잖아요 이거 제발 자, 대망의 레벨업인데요 아 아 아니, 잠깐만 금속판 철괴 여섯 개에 청동주개 세 개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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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돌지만 하나에? 아, 씨발 아니, 금속 칸때기 하나에 씨발 청동주개 세 개랑 철괴 여섯 개는 좀 아니지 않아? 숯가루는 씨발 또 어디서 구하는 거여? 아, 잠깐 숯가루 이거 본 적 있는데 어디서? 아, 이거 하나에? 정말로? 숯 숯가루 씨발 어서 만들더라 숯 만들어야 돼요? 숯을 어디서 만들더라 연마기에서 숯가루 만드는 거 아니야? 연마기? 연마기가 숯을 어디서 만들었던 아, 흑가마였어 아, 씨발 아아! 우gg 아아아아악 지금 아아악 아아악 으와앙 숯 만들고 가루를 보내야 돼? 아, 씨발 진짜 깜짝 만sen remover 아 모르겠다. 만고가 알아서 해라, 이건. 노예 늘려야겠다, 진짜. 담당자 하나씩 해야겠는데? 맞나, 이게? 우리 라마 잡으러 갈 수 있어? 아, 갈 수는 있어요. 준비는 다 해놨어요, 저는. 가자! 현실을 잠깐 뒤로 미루고 일하게 두고 잠깐 살짝 도피 한 번 하자. 갔다 오면 뭐라도 만들어놨겠지, 씨발. 야, 그러면 일단 그 붕대 생산을 잠깐 멈출게. 어, 붕대는 충분해. 이거 하나만 있어도 거의 풀피라서. 야, 무명옥감 여기에 280개 있는디? 여기가 어딘데? 약국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누가 가져다 놓지 않았을까? 아까 내가 걔 건길이가 무명옥감 존나 만들고 있던데. 제약을 시켜놔가지고. 현실 도피 한 번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아... 어? 오늘 우리 그 부계로 가나요? 어? 아니, 저는 아직 제 몸을 넘겨줄 마음이 없습니다. 나 이거 장비 다 언제 그거예요? 아, 씨발. 아, 볕집. 볕집이 좀 있나요, 혹시? 내가 볕집이 없네. 여기. 어, 어.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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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씨발 놈들. 아. 잠깐만.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이거 왜 문 니들이 안 열어. 아니, AI 허용했는데 왜. 아니, 심지어 안 열어줬다고 저 돌 타고 넘어왔어, 벽을. 가자. 현실 도피. 가자. 어떻게, 포탈 탈까? 포탈 타자. 자. 밀어놔야죠. 침입로트, 씨발. 빡세네. 나 근데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괜찮? 응? 응. 우리 어째 라마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맞음. 라마랑 철광석이 있으면 참 좋겠어, 나는. 철광석. 포탈 탈 거지? 응. 아, 자고 갈걸. 정신력 반이다. 어, 자고 와, 그럼 아예. 어, 포탈 앞에 있을게. 이빨새끼들. 아, 빠져. 노예요? 노예도 필요하긴 한데, 아... 당장엔 지금 괜찮아. 몰라, 알파카 이 새끼. 배고프다는데, 쥐가 안 먹어. 소식, 소식인가 보지.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뭐야, 여기 주변이 빨개져? 뭐야, 나랑 뜰래? 지금 뭐야, 저거. 앵무새야? 오, 이거 진짜 성 같네. 자자. 63. 마스크 에너지 잔열량이요? 아래쪽에. 마스크 아래 왼쪽에. 체력바 오른쪽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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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됐다. 왜 AI가 문을 열고 닫고를 못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어제 갔던 데로 가면 되지 않나? 거몽림역인가? 아, 코끼리 잡고 싶다, 진짜. 아... 포획이 안 돼서 좀. 킹캔. 걸로 간다, 거몽림. 어. 야, 이거 동행시키기 누르고 가라. 혹시 모르니까. 아, 어어. 타고 가도 되긴 하더라. 아, 그래? 거몽림. 와, 이게 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가 눈지역이네. 그런 거야, 왜? 와... 눈지역이 있어? 어디로 가볼래? 일단 라마를 잡고. 그래. 그러자, 그럼. 그러면 저... 라마를 잡고 철광석 있는 쪽. 우리 지금 추운데 가면 얼어뒤질 것 같고. 야만인 캠프 있는 데로 가면 되잖아. 저 아래쪽에. 어... 어, 가봐. 쫓아갈게. 그냥. 라마 새끼가 아니라 그냥 라마도 잡... 라마가 잡히는 건가? 아냐, 새끼만. 아... 오늘 라마 새끼 못 보지 않았냐? 봤어, 봤어. 우리 봤었어. 알파카 새끼 아니었어? 어? 라마 새끼도 있지 않았나? 도저히 나를 못 본 거 같지? 라마 새끼. 그거 알파카였다고? 어? 가서 봐야 할 듯? 사실 비슷하게 생겨서 기억이 안 나. 오, 코끼리 소리. 개쩌네. 아니, 왜냐면 중형덧 크기가 아무리 중형덧이라 해도. 안 돼. 걔네 정리 한 번 하자. 어. 덩치 큰 라마가 들어갈만한 크기가 아니야. 비 와가지고 얘네 눈치를 잘 못 챈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개먼저 쏨. 어. 야, 이거 좀 신기한데? 어? 너? 흐흑. 흐흑. 여기다. 아, 아, 씨. 정보 하나 둘. 와, 씨. 나이스. 아, 억. 아, 이 새끼. 진짜 아파네. 아우, 너무 아프다. 아우, 뭐야. 아니, 이 새끼들 에이맥이야. 뭐야? 어우, 씨, 말. 뒤집어했다. 어우, 나도. 아, 진짜 뒤집어했다. 어, 씨, 말. 어흐, 어흐. 어흐, 씨, 말. 아 어 제발 아 맷돼지 그만 계세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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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야생 짐승이 얘네랑 같이 덤비는 거 죽어 죽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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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후우 아어어어씨 아어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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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맷돼지 컷 어휴 아우 컷 컷 컷 어우씨 빡세다 빡세네 쉽지않구만 뭘 봐 이색끼야 뭘 봐 두루루루루룽 두루루루룽 두루루루룽 정보 하나 뭘 얻은거지나 하나를 정보 얻었다고 뜬거 같은데 여기였나보다 아 여기였죠 라마받던 데가 가자 좀 더 가야되네 좀 더 가야되네 야 위급할 때 알파카 타고 튀면서 붕대 감으면 되더라 호호호호 알파카 여기서 붕대 감아지던데 어 거북이다 어 어 거북이다 어디 어디 여기 옆에 왼쪽에 어 이 지랄하네 안되네 어 거북이 잡기 개 까다롭네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왜이러지 오늘 뭔가 키가 자꾸 왜 풀리지 으 으 으 으 으 이거 전문 어떻게 잡았음 그냥 딜로 잡았나 출혈 딜로 넣어도 안되네 실속도가 빨라서 이거 판타지 생물이라니까 으 으 으 으 왜이러지 이거 오늘 잠깐만 이상해 뭔가 뭔가 패치했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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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있어 4 으 으 어 망치가 약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안되네 이새끼 이거 가자 그냥 망치로 그러기를 하면 피가 안찬대 음 망치로 라마 잡고 보자 넌 뭐야 알마니 체력 언제 이렇게 됐어 또 가겠는데? 왜 개피야 이거 거북이한테 같이 맞았나? 그런가봐 어 여깄다 일단 이거 알파카 늑대 조심 그거 주변에 내려서 따라오지 말게 해놔 알파카 그래 너 따라가다가 같이 맞아 뭔가 이상하면 여기 안에 아 그거다 저거 저거 새 새? 저번에 봤었잖아 이거 아니 잠시만 새 전설이 아 새도 빨간 원이 생겨? 어 나 그래서 저번에 저거 때문에 도망갔지 않았나 우리? 막 살걸? 할만할걸? 해봐 그러면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잡는 저거 이 새끼 개병신이야 아 그래? 보여줄게 흐흐흫 괜찮겠지? 믿어 아 오케오케 보여줄게 오 어어 쩐다 괜찮지? 응 야 깃털 많이 나온다 52개 나왔다 좋다 좋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라마는 어딨나 근데 왜 여기 사는 알파카들이 더 큰 거 같지? 더 커 여기가 데리고 있는 거 그치? 뭔가 달라 어 라마 이쯤이었는데 여기 근처 맞아 그래서 부족민들 다 잡았었고 이쪽 언덕이야 그럼 여기야 여기 여기에 있었어 여기 근데 그 곰도 있었던 거 같은데 네 곰도 한 마리 있었고 여기 석탄광석이 있음 맞으면 잠시만 그것 좀 그러면 금방 캐올게요 그게 크게 걸리진 않거든요 요원인가요? 잠시만 요요요요요 새끼라마 있다 여기 있다 새끼라마가 거기 있어? 오요요요요요요 잠시만 여기 잡고 가자 이리와 어떨지 이거 새끼 알파카 할걸? 아예 Q 눌러보세요 오? 아니 씨발 라마가 그렇게 일로 데려와야 돼 얘가 맞.. 어? 맞아? 어? 야 생각해볼까요 저번에 라마가 좀 크지 않았어 훨씬? 흰색 아니었어? 야 걔 어디 갔어 새끼? 여기 있어요 내가 눈앞에 어 여기 몰아와 일로와 나 설치해놨어 더 나 있는데로 와봐 오오오 잠깐만 이 새끼 설마 부수나? 아 이 개새끼 부순네 이거 아아 이렇게 들어봐 그래 여깄다 여깄다 그래 내가 내가 봤던게 얘지 그래 걔 쫓아내야 될 듯 새끼 때문에 장난해 아 이 새끼가 응 새끼 어딨어? 새끼 그 뒤 코앞에 귀.. 귀대기 생겼지 아 그러면 걔 좀 쫓아내줘라 나 이거 좀 설치할게 아까 저거 처먹네 개새끼 저거 돌아오지 마라 이 새끼야 어 어? 새끼 나마가 날 봐 잠깐만 잠깐만 뭐라 해야 돼 이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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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 어디가 거기 아냐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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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자 그치 그치 너 가자 너 가자 너 가자 너 가자 너 가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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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그냥 털 좋고 됐어? 됐어 일단 저기 근처로 보냈거든 아마 여기 있으면 조만간 저거 다쳐서 들어갈 듯 오오오 같겠지? 왜 이렇게 탐지가 안되냐? 근데 왜 더 뒤로 들어갔나? 헥? 꽤 먼데? 그래? 살살 한번 다시 몰아야 되나? 이거로? 맛있어 봐 하나 먹어야겠다 조금 거리가 있네 살짝 몰아볼까? 걸어 간다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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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딱 멈추면 오오오 나 앉았거든 나 어 근데 더 멀리 가 또 멀리 가네 저쪽에서 몰아볼게 간다 가? 방향 좋고 각도 좋고 거기서 딱 멈추면 어? 어디 가냐에? 완전 멀리 갔는데? 다시 몰아볼게 이렇게 몰아갖고 잡는거 맞아? 어 몰아서 그 주변에서 경계 풀면은 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가 들어가더라구 신기하네 나 다시 몰았거든? 아 되게 딱 알맞게 간거 같긴 한데 이번엔? 아뇨 더 쫙갔어 이번에도 아이씨 귀찮게 하네 저거 덩치 큰 라만데? 한 틱 움직이는게 좀 많이 움직이네 근데 다른 애들은 안그랬는데 저 새끼가 유독 그렇네? 어? 잠시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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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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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아 나 씨발 라마 뒷발에 맞았어 좋은거 아니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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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좋은가? 아니야 저 꺾여야돼 아 저 애매한데 활로 저쪽으로 유인하면 좋다는게 뭔 말이지? 소리로 이렇게 오게 하는건가? 소리로 유인하라고? 근데 소리로 유인 안될텐데 저거 도망가는 새끼라서 저거 아니면 활로 쏴서 그냥 그렇게 유인하라는건가? 반대편에서 유도하 해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저 새끼가 그렇게 갈 애가 아닌거 같은데 느낌이 오어 어! 아! 안돼 안 солн육 안 돼 부셨지 저거 덫이 부서진게 아니라 잠긴거 같은데? 그냥 부서진가야 아... 그래 수리를 해야되는데 아... 씨...발... 하... 자식...나...아... 이...발... 와, 근데 그걸 그렇게 부실 수가 있어? 아... 아... 그렇게 못해요, 지금. 재료 없어서. 아, 짜증나네. 너한테 늑대가... 죽이고 싶은데? 아, 이렇게 되면 시발, 한 마리밖에 못 잡잖아. 아... 겁나 짜증나네. 아, 라마가 덫을 부셔. 뭐야, 저 늑대 새끼는. 안 한 마리라도 잡아봐. 어. 꺼지니까 자꾸 가까이 우리 지랄이야, 저거. 어디 갔어, 이제. 아, 왜 이렇게 많아. 큰나마. 크... 그니까. 리젠이 자꾸 되나봐. 새끼라면 어디 갔냐, 이거. 이쪽. 아휴, 죽이기도 힘든데. 아, 어두워, 이씨. 여기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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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터지라고 했지. 죽어야 끝나지, 시발라. 개새끼야. 개새끼야. 겁나 세다, 뭐. 아, 이 새끼를 어떻게... 몰아야 될까? 저, 튀어다니네. 여기 하나 하고, 오토소 넣고, 도망가 보자. 아 또 뛰네 로킹마렙네 반대로 뛰라고 병신아 로킹마렙네 뒤로 그냥 기절을 시키면 안되나 아 나 차라리 그게 낫겠어 시발 짜증나 이거 어이 아무나 오쇼 아 시발 어두워서 안보인다 내가 어디 설치했는지 저쪽으로 간거 같은데 여기 근처 아닌가 조금 많은가 너만 와봐 너만 와봐 가는거냐 들어가는거 같은데 거설이 들어가고 있어 죽어 임마 들어갔다 들어갔다 적었다 적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정보내라 어떻게 포획하지? 얘 드리고 어떻게 가지 근데? 그것도 이득이긴 하네 정찰병 정찰병 펼 때마다 정보로 하나씩 주긴 하네 참 계속 계속 펴야되나보다 어 계속 하나씩 주네 흠 저희도 뭔가 어디있어 너 방산냄새가 나 밑에 야만인 캠프 나 뭔가 야생동물 만나면 X 될거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흐흫 저거 넌가? 아 내리면 도망간대 뭐야 너 아 뭐야 들고 있었구나 응 그럼 어떡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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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면 우리팀 되고 안 도망간다고? 아이씨 또 내 피셜이야? 그럼 어떡해 내려봐 내가 창 각살로 꽂을 수 있어 못 도망가게 아 괜찮네 오 흐흫 생명력 3300이다 캬 끈툰하네 이거 재활용 안되는거야? 이거 그럼? 그치 그니까 수리 가능한데 하려면 지금 회수하려면 또 수리해야되고 그거 하려면 또 그래서 철거를 아예 하고 가서 새로 안 들어와야돼 음 수리 재료보다는 그냥 가서 어 집에 갔다올까? 같이 가자 그래? 갈 수 있으려나? 아니면 선생님 넵 이거 잠시 여기 앞에 석탄 광산이라서 잠깐 온 김에 그것 좀 캐고 유가라니 갔다오겠습니다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 들고 알파카 타지나 근데? 안될거 같은데 여기 옮기면 석탄 캐가야지 지금 안 끼면 피눈물 난다 씨발 그니까 저거 개인용 텔레포트기는 인지가 몇이나 되야되는거야 어? 여기서 하는게 아니었나? 오늘의 과정보 그만 시작됐다 아까부터 있긴 했는데 이제 슬슬 인정하시고 라마 시야가 20 귀엽다 그죠? 여기 왔었어요 여기 근데 동생 잘 보살피고 있어 어? 누가 나 석탄 되는 소리가 나네 혹시 약간 헬프가 저쪽도 육아가 필요하구만 내가 육아 당할 뻔 아니 아니 씨발 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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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씨발 석탄을 지키고 있는거야 이해가 저 어떻게 좀 으악 흐흫 곰이랑 맞기를 한다고? 잡았어? 얍 그 한 마리 더 있는데 저거 조금만 사실 저 새끼보단 저 동굴 안에 있는 새끼가 문제라서 동굴 안에? 네 기억나시죠? 여기 아 여기도 살벌하지 이번엔 제가 덮겠습니다 저거 곰이 되게 팔다리가 길다 여기 부끄럽네 어 아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 빨리 잡아 어? 쒸? 빨리 죽어! 아 죽어! 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왜 안죽어? 어? 아 쒸 뭐야? 아니 어이씨 아 흠 이건 살짝 저도 죽었어요 유감이구만 공굴에서 뒤졌네 어 씨바 빡세네 진짜 여기 흠흠흠 그러니까 온김에 덫이나 만들어야겠다 덫 만들어서 가자 그럼 저걸 누울거라곤 곰 세다 온나 세다고 비와가지고 장작불이 꺼진 걸 거예요 이러면 뛰어가야되잖아 와 쒸 됐는데 그 알파카 하나 더 있지 않아? 더 타고 가 안장이 없나 우리? 아니 번거로워 그냥 뛰어가지 뭐 나 뭐 나 들고 갈 거 있어? 어 아니 나도 지금 집이라서 내가 더 챙겨서 갈게 내가 너 그냥 가 와 개 빡치네 이렇게 되면 라마가 좋아야 할 것이야 기절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그리 어그로가 넘어간다구요? 에잉? 그래? 안그런던거 같은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본 적이 없었나? 와리가리치긴 해서 그런가? 헐 존댐 어 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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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마스크 수치도 없고 포탈 안 타고 뛰어가야겠다 나는 어? 아 왜냐면 저번에도 한 번 그랬었어 근데 오히려 너 지금 포탈 타면 더 멀걸? 우리 죽은 데서는 그런가? 응 나 저번에 그래서 저번에도 저기서 한 번 주워가지고 나 뛰어가다가 여태까지 저게 뛰어갈 어ed 정말 뭐야? 너 벌써 다 만든거야? 아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왜 뭐 중형돈 나머지 상 어딜 으 만들다 말았나 앵 참 나와 자쾌 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흠흠 아 근데 우리가 잡동봄한테 죽었어? 아니 뒤에 하나 더 있던데 미친 갑자기 달려들렸데 원래 그 새끼 내부에 있어가지고 걔 따돌리면서 했는데 갑자기 나왔네 아니 잠시만 밖에 한 마리가 어디서 나온거야 안해 안해 동굴 안해 아 따라따라 1400이면 뛰어가도 되긴 하겠다 중형도 또 어디갔어 아 뭐야 어디가는거야 자꾸 만들어 놓으면 너 갖고 있냐 뭐야 저걸 25분 안에 뛰어가서 먹을 수 있을까 25분 가능해 그렇게 멀진 않던데 그래 전부다 한번 뛰어가다가 너가 오라 그래서 갔다가 자 이쪽으로 가서 제발 제발 만나지만 마라 만나는게 제일 무섭다 표범만 새 조심해 새 새가 존나 짜증나 올라가는 길에 표범이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 표범은 굴러서 그냥 저기 바위같은데 올라가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새가 시발놈이 맞아 음 존나 좋아 됨 오 오 시발 깜짝이야 너네 내가 다 기억했어 멧돼지 개새끼더라 맷혐 생기겠다 진짜 여기 때문에 기억한다 그만해라 야 시발 이거 텔 탔어야 될 것 같은 왜왜왜왜 박쎄? 가볼게 일단 오 아 우와 시발 이걸? 뭐하는거야 도대체 아 맷돼지 시바 너가 그 소리 왜 했는지 알 것 같은데 나도 나도 그렇게 가긴 갔거든 잡컨 했지 잡컨 되더라고 해봤는데 말도 안되게 하긴 했는데 아 시발 여기 좀 위험한데 잠깐만 아 내 뒤에 있구나 하하하 어 시발 아 난 난 실패했어 다른 병행세계 하하하 혹시 뒤에 살려줄 수 하하하 금방인데 코앞인데 코앞은 아닌 것 같은데 하하하 코 존나 기네 시발 하하하 서양인이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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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 가면 안됐어 저쪽 저번에 저쪽 탔던 데서 탔어야 됐는데 아 하하하 선생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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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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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떻게 살 나 왜 안 죽지? 뭐지 나 죽 나 늦은 줄 알았는데? 뭐야 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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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았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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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오 나 피 50대에서 다시 샀어 하하하 기저귀다 시발 뭔지 모르겠지만 가자 시발 뭐였던거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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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치트 쓴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 근데 그 앞 하하하 하하하 독수리가 여기서 내가 한 번 하하하 독수리 여기서 한 번 겪었다가 하하하 꼬뎌 마려웠는데 하하하 하하하 그 앞 독수리 어그로 끌어주신 건가요? 하하하 저 지금 피가 없는데 하하 저것도 제가 하하하 하하하 그냥 독수리 피해가죠 피할 수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잠시만요 어 저 시발 나 본거야 벌써 하하하 벌써 본거야?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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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심기 건드리지 말고 뒤로 가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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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하 하하하 야야야 좋됐다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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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기 직전에 구venes 돼 옘병 이 нож 말이 쉽지? 어떻게든 와 어째수없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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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말이 쉽지 아 어떡해 눈에 봐 어쩔 수 없어 저승이 보면서 아 왜 애들리게 해 씨발 어쩔 수 없잖아 씨발 나도 어쩔 수 없어 아 잘하시는데요 근데? 아 앞에 맨돌이 씨발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게임 야 너 그리로 가면 안돼 거기 표범표범 너 씨발 표범 앞에 대신 씨발 왜 파도 터치는 아 개가 저쪽이야 아하하하하하 아 아야 어 어 어 어 뒤에 씨발 존나왔네 씨발 아 이거 너왔네 뒤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뒤에 너무 많은데? 아 앞에도 아 씨발 표범 씨발 아 아 표범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갔나 젖될 뻔했다 와 오 다행히 멧돼지가 표본 탱킹해줌 아 앞에 늑대 있네 근데 늑대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잘 가고 있어 너 잘 간다고 해야 되나 이걸 빨리 지나가자 눈 깔고 구석으로 아 씨발 좋댔다 눈앞에 있네 너 어딨어 여기 못 올라가면 죽된다 나 죽는다 씨발 나 늑대 쪽에 나 거의 다 왔어 100미터 100미터? 어 너 어딘데 으악 아 왜 거기 있어 너 씨발 거기 거기 어떻게 갔어 씨발 야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모닥불 만들어줄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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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앗 붙었다 늑대 붙었다 으악 씨발 안 돼 아 제발 진짜 그러지마 저 50미터 남았다고 진짜로 하아 진짜 왜 끌었냐 야 거기 늑대 근중에 야 나 너 보여 나 너 보여 너 내 앞에